대구피가 바람에 활락입니다 하늘 높이 바람같은 활락입니다 대구피가 비싸게 활락입니다 활락입니다 대구피가 바람에 활락입니다 대구피가 바람에 활락입니다 대구피가 바람에 활락입니다 대구피가 비싸게 활락입니다 대구피가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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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락입니다 그저 싸가지였겠죠. 인사도 안했네. 전주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권 공연단에 청해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립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네 땅 자기네 땅 하는데 독도는 누구 땅? 자꾸 지 땅이라 하는데 진짜 지창이 진짜 급해 시키려니까. 독도는 우리 땅? 누구 땅? 누가 지켜오셨어요? 우리 선전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오셨죠. 여러분들이? 독도는 우리 땅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촬영 기억니? 태극기 올려주자.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경상궁도 울릉도 강평도는 길배기 동영상태 시위 고기 숙지열 평평기 여시미고 박수량은 전백사 독도는 우리 땅 누구 땅? 오징어 볼두리 대구 옆에 거북이 여기는 누구 땅 projekt 연결 이 순서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이후에 격자 없이 서기면 억질러 우리가 정말 곤란해 신라 작군의 사고 지하에서 운긴다 고인도도 놀인다 운긴다 울려도 동남도 뱃길 바라이게 외라 저만한 쇠들의 모양 그들과 아무리 자기를 당해라 웃겨도 고인도도 놀인다 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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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의 딸이들 8여섯 명님 다시한번 우리 대한민국 황시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다시한번 대한민국 황시 우리 서민 여러분들 황시 우리 육아지옥에 힘드신 우리 여러분들 황시 우리 엄마 아빠 누구? 네 무조건 만세 만세 아마 아그마 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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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좁은거 알리고 어? 우리가 넓마나 이렇게 이 좋은 등 공간에 이 젊은 좋은 넓은 땅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죠? 황시 황시 내가 그래갖고 총도 배왔네 귀에 맞는 노래가 뭐가 있어요? 진짜 사나이 아니야 네?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네 영자성 진짜 사나이 한번 가봅시다 그 체면 어떻게 불러요? 남사나이 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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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리도 많나봐 사라진 그런 영광의 사랑 장수와 현두 속에 맺혀진 소로야 장소머리에 해 뜨는 적 해가 진정해 부모님한테 우릴 만나도 단단을 이루다 계절에서 한리도 많나봐 우리 아빠 계시기에 우리들이 살아요 울려가 울려 속에 맺혀진 소녀 우린 담아만은 가슴의 안고 용산화 이제 이걸로 해갖고 연장소 하나 쳐보시오 이거 우리 아빠들 연장소 혹시 헬령궁연 송영궁연 계라중중연 내가 팔 십파리 십팔 십구 십팔이 다 아쉬워 아빠들은 알 것 같아 우리 오라버님도 다 아시죠 삽질하다 걸려서 뒤지게 밥 맞고 그러다가 또 삽질하고 하고 평생이 또 무슨 데 있어 삽질만 하니 나는 어찌하면 좋으렴 만 알아냐 말이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래요 우리 아빠들은 군대 가니까 알아 갑시다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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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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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전의 서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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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리 하늘의 압수가 들려지 남은 간다 도래 정보숭 바보 도래 대략 셈이 희생한 꽃농의 페이트 이 노래 저녁 혼자 더워하는 아가씨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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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던 기록하고 사지않어 인식구도 하고 짝색은 그리스만 바바바밤이로 하늘에서 전세석에서 수록색은 바바바밤이로 아래 교수육ißt 아래 교수육 아래 교수육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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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눈빛이 근데 오라버니 왜 옷 벗겨놓고 그냥 가요? 세상에 그런 몸이 어디 있어도 옷을 벗겼으면 책임을 져줘야지 그리고 이거 벗으면 팬티밖에 없는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우 눈빛이 어우 좋다 아빠가 아빠 엄마 거랑 벗기는 게 좀 다르지라 느낌이 택탱함이 느낌이 다르째 이런 것도 한 번씩 만지고 근데 뭐 이것까지 벗길라 그러지 아주 시집도 안갔는데 남자는 젊은 아직도 이쁜한 도둑놈이 좋아 오늘 그 손 씻지 말고 주무시오 혹시 밤에 자다가 내 생각하면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알았지라 자다가 내가 봤을 때 이상한 생각하고 자고 자고 올려주세요 자고 올려줘 가자 신나게 자고 한 번 칠게요 그래서 우리 평화축제 동길 의사님의 그거 기념을 해서 한번 이런 이벤트도 한번 해 봤습니다 가자를 이러면 어구구구구 자유방 어구구어구 어구구어구 아우따 그게 이런 것도 괜찮네 근데 앞장구나 좀 잠궁어 얘기하시오 작, 작장, 밀려 좀 이렇게 아니 앞장구가 열린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옆에를 이렇게 좀 다물어 아니 진짜로 여기가 벌어진 거 같아 잘 잠가 달쪽을 아니야 아 또 막 가진 거 먹게 겁나게 크게 생겼다 아이고 저런 분을 만나야 되는데 코도 크고 귀가 크고 입도 크고 아 보이는 데가 저렇게 큰데 안 보이는 데는 얼마나 좋을까 왜 도망가 뭔 노래 하나 좋아하세요 나 누구랑 얘기하여 각설이 타려 일단 해드릴게요 아빠 뭔 노래 내가 왜 안동력이 안 나오나 싶어서 내가 공부하는 사람 죽겠어 뭐라고요 이때 바람을 똑바로 하시오 군사랑 하죠 보릿고개 해주세요 보릿고개 군대에게 보릿고개 해주세요 보릿고개 어머 보릿고개 진짜 짐해줄거지 우리 식구들로 지겨울 거야 그지 그래도 어쩔 수 없네 보릿고개하고 안동력 그렇게 갑시다 아 해줄게 세척은 소리가 뭐 세척은 소리 진짜 세척은 소리 우리 저기 귀염둥이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거기 가고 눈치 하지말고 괜찮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놀아 괜찮아요 그렇게 가고 우리 영어랑 저기 없어요 영어랑 동지도 없지만은 괜찮으니까 그 뒤에서 눈치 보고 오라 그러나 그러지마 괜찮아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뭐 해달라 그랬지요 와우와 갑시다 얘들아 하나 더 하고 아우 어허 어허 진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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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수조증 걸려준거 하자 하늘 수준이 얼마나 많아 감사합니다 아이 독거네요 아이고 뭐 이제 우리 귀염둥이 위로 앉아 괜찮네 와 그러게 큰 돈을 줘 눈치 보지 마시고 괜찮아 저는 누구의 한 사람의 누구의 품바님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이렇게 가서 응원을 하시네 그러나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가까우니까 왔어요 근데 눈치 보고 저 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 마음은 그분을 두면 돼 마음만은 마음은 그분의 우리를 지키면 돼 근데 놀러 오셨으니까 오라버니도 여기 오늘의 내 고객님이요 너 실컷 놀아 그러니까 놀아 실컷 왜 눈치 보고 뒤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후 나는 이렇게 마음이 태평양 같을까 아이고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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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신나게 춤추게 한번 놀게 해주라고요 엄마 그러다가 저 꼭지 다 떨어지면 오자라 우주에서 왔다고요 우주 오주 오주 호주 오 헬로 오 헬로 excuse me 헬로 헬로 엄마가 mother 바이네미즈 각소리 청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만 하면 되지 보이지 알았어 엄마 한번 놀게 해줄게 한번만 놀아잉 인사 맞고 자랑 하나 주세요 엄마 여기 와서 한번만 놀아 여기 와서 갑시다 이거 한번 하고 여기 보시니까 우리 염벨 드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계시니까 갱가리 치면서 우리 옛날 노래를 꼭 펴드려야 될 것 같네 그죠? 요즘 신세대도 좋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먼저 분양을 해야 되니까 보릿고개 불렀는데 엄마 생각나서 눈물이 흘렸어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을 수 없다 맞아요 그럼 엄마의 한숨이 한대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는 게 엄마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는 먼 하늘나라로 가셨지라 그러니까 옆에 옆에 친구 신랑 자식들한테 잘해 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유산을 다 넘겨줘 갖고 그 다음날 바로 하늘나라로 가보면 돼 가죠 엄마 합시라고 살아라 뭐 엄마 오래 살아야지 내가 이따가 100세 인생 신나게 하나 해드릴게요 갑시다 엄마 한 번 노세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여기 와서 스트레스 한 번 확 푸셔 그냥 오늘 특별하게 대신 딱 한 번만요 갑시다 미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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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됐어요? 할만해? 아니 아빠 할만해? 할만해? 저녁에? 할만해? 아빠? 할만해? 아 이게 아침에 우리 단장님 말 따라 텐트가 잘 안 쳐진다. 그럼 우리 단장님한테 좋은 약이 있어. 어찌 맨날 먹거든? 말만해? 우리 아빠들도 말만 하시죠? 우리 할만하지? 할만하지? 그러지? 아직 멀었지? 여기 봐봐 우리 청년고추 지금 막 이렇게 생겼네 아주. 봐봐. 뭐예요? 근데 대가리 흔들면 빠져서 빠져면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대가리 흔들면 다 떨어졌어 우리 엄마 내려오셔서 우리 엄마 내가 용돈 하나 드릴게 이거 가지고 마트에서 맛있는 거 사서 봐도 봐도 엄마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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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들어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우리 엄마도 아이고 받아 봐 가서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우리 엄마 제일 우리 엄마 이거 가고 막 가시면서 마트에서 만난 거 사 드셔 제일 잘 노시더라고요 아주 여자 이렇게 흥이 있어야 돼 연세 드셔도 박수 한번 치세요 이렇게 용도 주는 각질이 봤어요 이따가 또 줄게 엄마 또 줄게 있어 또 줄게 겁나게 삑 뜯어 갖고 우리 엄마들한테 오늘 다 용도 하나씩 줄게 왜냐 좀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잘 해야 돼 그리고 부모가 있기에 제가 있으니까요 그죠 부모가 계시기에 저희가 있는 거니까 부모님 아직 농사 짓고 계신 거기 강수 씨하고 매자 씨는 지금 시골에 있네 여기가 계신 분이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이제 할게요 그거 뭐지 그거 뭐지 뭐지 뭐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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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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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기야 띄엄자 고기야 띄엄자 세골이 화려한다 부끄러워 파도의 소리 가장 깨끗이 보니 들려오르 고기야 고기야 띄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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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골이 화려한다 고기야 띄엄자 고기야 띄엄자 우리의 인형이 왔다 내 바디에 사자 우리의 인형이 왔다 우리의 인형이 왔다 우리의ぜ이 smart도 What we think we can live with poetry Our first year of giftl Do like it all Flying out 아멘 차량 교계 차량 교계 차량 교계 Warsz QR 차량 교계 차량 교계 잘와 차량 교계 찰떡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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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찰떡경해 되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한번 찰떡경 찰떡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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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경 ch 찰떡경해 정 정 탈떡경해 어? 아니 저녁에 와 한번 내가 벗는 거 보여줄게 내 말몬을 왜 저렇게 남자도 아니고 저렇게 떨어졌다고 어이고 아 진짜 참아로 뭐 이렇게 주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구 오늘 뭔 노래 하나 듣고 싶소? 마 말해봐 한번만 해줄게 이 분위기에 지금 어메가 마수어 이렇게 진짜 비굴라치 바불라니까 진짜 저 시켜먹고 자기도 민망하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봐 감사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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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고추고추고추고라고 고추고추고라고 밥달치에서 이어가 덕분에 덕분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덕분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 그 노래 모른데요? 다른 노래 없어? 덕분에 그런 노래는 몰라 님에도 뭘 해드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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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주려고 막 지갑을 들썩거리고 어디요? 사람 앞에 두고 우리 카드 되는데 카드 해 카드 되라 교통카드 돼요? 교통카드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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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에서 가만 있어봐 일본이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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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밠이랑غ이 아우 일본 부분되데? 뭐 아 pricing 어? 엄마, 대가리, 대가리 땅, 야마, 헤탈 훌렀어, 대가리 훌렁, 야마 훌렁, 야마, 야마, aeda, 애마, 으뜸? 애으러, 뭐..뭐야? pää마! 옆으로 들어가리 땅 훌렁! disturbed me, 너무. 엿 엿 비하그라 잘들어 우리 일본 분 잘들어보셨 엿 따라해봐 엄마 따라해보셨 말하겠을때 고시데이 느끼랐을때요 꺼지라고요 엄마 나 따라해봐 통역 좀 해주쇼 엄마 나 따라해봐요 우리 각설이 엿 크게 엿 비하그라 조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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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그라 엿먹어라 크게 조선에 비하그라 엿먹어라 크게 이리와 이리와 이리오 이리와 이쁘다시 꺼지라고 빨리 빨리 감사하다는 말이 뭐에요 일본어로 아 고자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구다사이 멍청해가지고 일본어를 알아야 말이지 내가 갑자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구다사이 구다 뭐요? 아리가또 고다사이 조토마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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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기면서 철없이 내 꿈이 죽주던 사랑의 시절 발사이 백화처럼 우리 사랑 꽃이 돼 아 아 아 아 아 떠나버린 저 사랑의 생각 생각이 납미라 해줄게 우리 사랑의 생각 납미라 사랑 사랑 만나던 그날 만나던 그날 행복을 꿈꾸면서 철없이 내 납미라 철없이 내 납미라 사랑의 시절 사랑의 시절 고 내 빛이 창비처럼 우리 사랑 꽃이 돼 아 아 아 아 아 이 阻 우리 우리 사랑의 시절 香 고기 사랑 수록사연습 날 보고 계세요 야 노래 이거 연습 두 번 했는데 이제 좀 쪼까났지?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지? 조금만 아직 멀었답니다 아직 멀었어 나도 알아요 나 태어나기 전에 노래를 내가 두 번 불러봤는데 어찌할 건가 연습하는 거지 계속 노래 부르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한 번 불러오세요 여기서 아 잘한다고 그랬어 잘한다고 그랬어 수록사연습 갑시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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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컨 조금만 오 우리 우리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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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새의 두 원을 잊을 일 없어 벌 땅에 저 흙을 켜고 흘려 웃어 아... 수훈의 사연 세종이 울려 아... 수훈의 사연 세종이 울려 아... 수훈의 사연 세종이 울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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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으로 안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아 저 코 묻은 애기들도 봐봐 엄마 아까 물급 할 때는 다 도망갔잖아? 그대로 뒤로 돌아봐 이제 머리 그대로 이렇게 돌려보셔 머리 머리 뒤에 도망갔다가 다 와서 오뎅 시켜줘 진짜 바보 똥개 엄청나게 아빠가 갔으니까 대보시고 뭐 물건 하나 팔라고 하면 쏙 도망가벌고 그러다 놀이하면 쏙 오고 또 하나 팔면 쏙 까불고 나 같으면 삼천원 하나 사주거네 가벼운 갑시다 이거 순종 끝나면 바로 치워줘요 MR로 주세요 부채 여기 앞에 갖다놓고 뒷탈 달린거죠 뒷탈 달린거죠 갑시다 3호 한번 치겠습니다 네 화를 안 차갖고 잘 치워줄라 모르는데 갑시다 갑시다 12일 30분 기사 이 영화의 아 retrie 웃음 웃음 우릴 bitcoin 못 한다고 지훈님이 낙놀던가 마을마을 잘라던거라 마을마을 잘라던거라 혼자 함께 청순이요 살전이기 위해서 청순이요 영혼의 시세 낯설이 시세가 무엇이며 우리 아버지 우리 여러분 건강하고 건강하세여 함께 청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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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들어봐도 어떠사랑 사주 좋아서랑 고대에 당신 집을 짓고 어떤 일은 사주든가 팔자든가 또 우리 신세 갓서리 신세가 되었구려 여러분들 이내 말씀 한 번만 들어보시고 이내 말이 맞거들라 박수라도 한 번 쳐주시구려 끝나고 살아난다 살아나고 또 낫지 없다고 갈세 아들마서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갈세 아들 말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1년 3대 15일이 웃으면서 가득가득 하시라고 구성과 서로 이 미천한 소세의 신세가 주가 바라나온나니 간만은 각설이 다령스러우시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들 대산모든 시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웃으면서 살아 살아살아 봅시다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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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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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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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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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야! 의견 없이 의견 없이 후회 없이 추억 속에 뿌려 버려 여름을 살아보며 그누보다 기대도 살아보며 비가 오면 비를 걷고 눈이 오면 그를 걷고 아리아리라 초추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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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이여 이제는 나의 인생 다시는 아리에 아리아리라 아리아리라 나의 아리아리라 사랑이 나의 아리아 감사합니다 이 타면은 뭐 타임? 연몽은 타임